절기 대설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기온이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밤에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북서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1cm 내외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8도, 북부와 동부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는 15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은 9도에서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북서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예상되고요. 모레 아침까지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